두번째 명이 아, 오케이 갈게요 잘 들어간나디, 대북 기계 오, 우리 잘 들어갔어요 네 우리 저, 4천만 들어갔어요 저도 5, 6,000 제발, 픽스나맘 하지말라 다윈 파이팅 아, 됐다! 후후 더 너무 나머지 조심해 도발 온 이거 끝나고 도발 아, 이거 치명 넣어놨어요 바닥 바닥 아, 씨 하... 전방 전부 전부 클라디스님 도발에 치명 맞출게요 클라디스님 치명 아, 가비 저한테 와요 이쪽으로 나니 아버지, 가비 빨간색 저예요 12시로 갈게요 네, 12시로 두두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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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으로 바닥 바닥 빠지세요 세줄, 세줄, 세줄 찢고 빙글 제 쪽이에요 네, 12시 이거 도발할 거예요 네 지금 치명 저, 39초 아, 끌게요 이거 하네 선물 주세요 아우, 씨 몇 때를 때리냐 잠 봐 후우 무력을 좀 더 빨리 계속해서 하나 할까요? 20초 20초 아, 오케이 20초 저 이거 성구점 2파티 2파티 성구점 받은 받은 9초 9초 7초 6 어, 밀어요 이거 끝나고 지금 나가요 미리 나가요 회오리 회오리 난 도망가겠어 나왔어 아, 너 없다 도발 2초 찍고 돌아와요 끝나고 도발 6시에서 할게요 네 이용 도발 2초 한번 정보 한 번 더 할 수도 있어요 안하고 네 티꼽 잼 선보 해주세요 잘해 별속 1 2 3 4 6 V6 45초 벽으로 붙일게요 치명 36초 8총채기에요 다음 뺄준비 됐어 확인하고 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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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빨강이 날 바라보고 있는데 빨강 누구에요 확인 파랑 더 빼줘야돼 도발할게요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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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7초 5초 도발 들어갔네 갱갱할게요 네 갱하자 그러면 치명 올래요 맞은거 같아요 맞았어요 맞았어요 도발 도발 2초 도발 2초 이거 보고 도발할거에요 네 지금 수명 헐랄 파다 파다 실리안 나이스 다 regulator 물어 많이 안남았어요 생각 치명 전보탐 각성기 못 돌리시면 와 k 아씨 무력지금 안돼 오키옥 장판 빼고 밑에서 합시다 무력 아 오케 아 죄송 밑으로 좁아질께요 조심하셔도 가능 로니 바닥 바닥 조심 이거 바로 딜하러 오세요 바랄거에요 지금 체면 바닥에 뭐 깔려있을 수가 없어 공통력이 이거 그냥 딜할게 빨간색 다음에 나와요 나갈 준비 이건 맞아요 48초 도발 온 이거 끝나고 도발 바닥 바닥 36초 무력 잠겼어요 오른쪽 네 도발 도발 이거 마지막 장판 조심해요 마지막 장판 조심해요 도발 바로 갈거에요 위치로 빠르게 지금 도발 무력 빠르게 넣고 3 3 4 6 바로 버프 붙여주세요 네 나 이거 잠깐 좋아졌는데 아 오케이 뭐 여성들 맞춘걸로 오케이 밖에서부터 터져요 약약약 안전하게 갑시다 아 아 까비 까비 칼빠레 까비 파리완색 침앤 침앤 바닥 바닥 조심 헤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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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괜찮아 해봐요 아 죄송합니다 도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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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히면 안돼요 이거 빠지세요 빠지세요 대단하다 안잡혀요 전망 주시고 침착하게 할게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안폭 드신 분 있어요 빨간색이에요 지금 다음 나와요 이거 다음에 또 이따와 장판 빠지고 도발에 치명해요 네 찍고 빙글 이거 도발 가능 지금 도발 아이고 맞다 괜찮아요 천천히 리퍼지우 왕진이 리퍼지우 왕진이 오케 왼쪽으로 빠질게요 이거 그냥 여기서 딜하세요 네네네 그냥 딜할게요 이거 딜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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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딜하야겠다 바닥 바닥 저 넬라 써줄게요 베이홀 배이홀 배이홀 끝나면 바로 도발 끝나면 바로 도발 6시 도발이에요 지금 심약 빨간... 이거 파란색이에요 아니야 이거 빠져나가갈 준비 티 티티티티 그리고 저희가... 도발 10초 cab 아니다 공포 공포 있을게 공포에 킬게요 피 먹으세요 피 이거 암폭이랑 다 던질거에요 물약 채우고 올게요 찍고 빙글 안으로 딜 50초 터디 왔어요 부사지 12시 이거 하고 패턴 보고 도발할거에요 오케이 중력장 확인 양진이 지금 위쪽에 있어요 회오리 1분 50초 남았어요 시간 충분해요 양진이 양진이 등잡아요 등 암폭 던졌어요 고 약 먹어 약 마지막 약 먹어 천천히 천천히에요 저 어그로에요 좀 빠질게요 물력 없어요 지명 도발 1초 지금 도발 남궁 25초 기공 창술 56초 오케이 그럼 마지막 그거 한 번으로 가죠 이거 파란색이요 아니 기공 먼저 돌리세요 내가 맞춰줄게 14초 기공 14초 위치 확인 돌진 돌진 한 번 더 조심 세 번 조심 끝 도발 3초 기공 7초 공포 사탄두도 여기 핑 엉덩이 쪽으로 가세요 엉덩이 쪽으로 이거 버려야되요 버려야되요 약 먹어요 약 치명 올려놨어 bl 곧있습니다 실리안 중앙이냐 college 12시로 influ 바로 도발할거에요 네 지금 도발 가버렸다 나이 시바 지금 파란색이에요 찍고 빙글 실리안 가 침착하게 침착하게 7초 남았어요 실리안 가야돼 4 3 나이스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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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참으세요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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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으어어어어 히히히 히히히